렌즈로버 2억 6천대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출시 랜드로버 코리아가 렌즈로버 최상위 모델 렌즈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롱휠 베이스를 2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렌즈로버 라인업 중 가장 상위에 자리하게 될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롱휠 베이스는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뒷좌석, 차별화된 디자인, 품격 높은 편의 사양, 세련된 주행 성능으로 무장한 프리미엄 럭셔리 SUV다. 렌즈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롱휠 베이스는 탑승객 모두에게 최고의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며, 특히 분할 독립 시트로 구성된 뒷좌석은 휴식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뒷좌석은 기존 렌즈로버 모델 대비 이래 그롬을 186mm 넓혔으며, 등받이는 17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한층 여유로운 공간을 조성했다. 니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독립 시트는 메모리 및 안마 기능과 다릴 받침대를 제공해 안락함을 대폭 강화했다.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뒷좌석 센터 콘솔은 검은색 가죽으로 마감된 자동 전개식 테이블, USB 충전 단자, 독립식 온도 조절 장치, 쿨링 박스도 새롭게 추가했다. 인테리어는 작은 부분까지 정성을 기울여 차분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탄력있고 부드러운 세미애닐린 가죽, 매끄럽게 다듬어진 우드 베니어 등 최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됐다. 버튼은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배치돼 운전자는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외관은 레인지로보 고위의 매력적인 디자인 DNA는 유지하며 독특하고 섬세한 변화를 통해 기존 모델과 차별화했다. 크롬 재질로 마감된 프론트 그릴, 측면 벤트 그래픽, 도어 핸들은 세련된 외관을 강조하며 강렬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후면부는 고급스러워진 테일게이트 피니셔와 시그니처리어 램프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배치가 남다른 존재감을 함시한다.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은 50m V8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3.8kg, 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은 5.8초이다. 랜드로버의 특허 기술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최상의 SUV에 걸맞게 편의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10월 2일 인치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세계적인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의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은 1700W 출력에 29개의 스피커로 어느 좌석에서도 완벽한 음질을 제공한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평행앤드 직각 주차 보조 기능,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360도 주차 거리 감지 기능을 갖췄다. 데이비드 맥킨 타이어 제교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는 랜드로버는 최상의 SUV 9 이상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편의 사양과 럭셔리함을 갖춘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을 출시했다며,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럭셔리 SUV의 새로운 차원을 정립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필베이스의 국내 판매 가격은 2억 6,820만원이다.